한국국토정보공사 지혜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참 고심하면서 대책만을 위해 힘쓰시는데 그렇죠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유언비어를 엄단한다 재난사고에 대한 대책은 유언비어를 엄단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유언비어를 엄단한다 고심 끝에 그렇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메르스를 잡으려면 유언비어를 잡아라 아무나도 훌륭합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유언비어가 그렇지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국격 올라가는 소리만 많이 듣고 계시죠 매일 듣죠 판타스틱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요즘만 잘 보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을 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 엄단에 총력을 기울이신 것만큼 집권 여당에서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의 이거 중요합니다. SNS 감청법을 발휘한다는 얘기도 소설 요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감청을 법을 바꿔서 합법적인 감청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사찰하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왜 아니겠어?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십니다. 메르스 난리가 난 이 와중에도 그런 어떤 지치지 않는 꼼꼼함 꼼꼼해야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철도 민영화는 뭐 그냥 소리 없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또 들었는데 갈 길이 멀죠. 어쨌든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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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자라 착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라자라 그 부분은 제가 웬만해도 안 맞는 건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난리가 난 이 와중을 틈타 실세들의 불법자금 수사는 온데간데 없는 걸로 또 네, 조사를 끝낸 거죠. 끝내,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없으니까. 한두 명 더는 척은 했는데 나머지 실세들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로. 한 두 분 정도 콧구멍은 봤죠. 콧구멍 꼼꼼하십니다. 꼼꼼 꼼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이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해. 내가 질 것 같아. 나도 참 대단하다 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뭐 거의 뭐 깨죠. 뭘 혼자 그렇게 부시러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하시죠.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들어가셔서 오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미리 저 가시죠. 이쪽. 아닙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네, 가시지요. 네, 가시지요. 자, 들어왔습니다. 참 손님이 많아요. 네, 늘 뭐 같은 손님들. 똑같은 손님이 와서 소리도 똑같고. VIP실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GH님이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 경제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경제 쪽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거라도 좀 있을까요? 누가요? 아닙니다. 뭐 개그를 그런 걸 쳐요. 그런데 나도 치고 나서 좀 했어요. 웃기신다. 엠미님. 웃기면 되는 거예요. 웃기면. 그런데 어쨌든 뭐 경제 살린다 해서 얼마 전에 중동품. 봄을 이렇게 했다. 네. 청년들한테 중동으로 가라. 네, 그랬죠. 그 대한민국이 텅텅 빌 정도로. 그래서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중동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셨는데 지금은 그 말도 참 무색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텅텅 비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와서 비었지. 그러니까요. 메르스 때문에 마치 여기가 중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중동품이 하늘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글쎄 그 메시지를 잘못 받았나 이게.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 홍보는 계속 하더라고요. 정부 연구기관에서. 예. 달마다 발행하는 경제정책 정보지 보니까. 제2의 중동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게요. 진짜 감이 없어도 없어도 참 정말 참 감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지. 이 와중에 그런 홍보를 하고 앉았고. 한 4, 5개월 전에 뭐 계획한 건가 봐. 그게. 응? 그런 선정이라고 하고 앉았고. 이건 왜 참. 그게 이제 그 이런 일 없었으면은 계속 진행하던 거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을 보고 그걸 대처를 해야지. 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정치적인 위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말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막 허둥대거나. 그런 식의 그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기보단. 우리가 물 마셔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연주권을 이렇게 참. 그런 식의 그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기보단. 우리가 힘을 써서 굉장히 국가의 발전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막 위기가 아닌 걸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희망을 절차에 따라 밟아 나갈 때. 더 이상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잘 해달라는 얘기죠. 아 잘 해달라?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몇 번 얘기합니까. 그거는 들으셔야 될 얘기라니까.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걸 듣고 예 하고 대답하실 입장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참 이게 어렵네요. 어렵다 진짜. 식사는 안 와요. 이모 식사 언제 와요? 네 가요. 온답니다. 네 온대요. 네 옵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모님도 총력을 기울인 이 찌개 백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령 감사합니다. 벽반 소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네. 빨리 가 오시라고요. 아니 봐봐 아까 노래 소개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 알겠어. 성준영 로이킴이 부릅니다. 먼지가 되어. 이게 먼지였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난 암을 날려면 나의 놈.